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3학년도 경찰대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실수 ABC가 로그 2분의 AB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구요. 로그 2분의 BC는 로그 B 곱하기 로그 C, 로그 CA는 로그 C 곱하기 로그 A가 된다. 얘를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ABC는 모두 10보다 큰 수가 되겠다. 라고 나왔네요. 됐죠? 자, 뭐예요? 우리가 로그 이렇게 식이 3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ABC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로그 식 3개 나와 있다. 이거 연립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를 조금 다시 곱하기를 더하기 형식으로 좀 써줄게요. 나누기는 빼기 형식으로. 그럼 식이 어떻게 다시 나오겠냐? 음, 로그 A 더하기 로그 B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E 얘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되겠다. 이거 쓰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로그 B 그리고 더하기 로그 C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E는 로그 B 곱하기 로그 C가 되겠다. 자, 맨 밑에 거는 그냥 로그 C 더하기 로그 A는 로그 C 곱하기 로그 A가 되겠다. 이렇게 써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자, 뭐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식 3개고 문자 3개니까 연립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두 개 연립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여기에 공통적으로 로그 E가 있으니까 얘와 얘를 빼보겠다라고 먼저 해봅시다. 아, 얘에서 얘를 빼보겠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로그 B가 날아가겠고 로그 E도 날아가겠죠. 그러면 두 개를 뺀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는 자, 뺐어요. 두 개를 마찬가지로 뺐는데 로그 B가 공통이니까 로그 B로 묶어주면서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가 되겠네요. 어? 딱 구했더니 여기 뺐더니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 여기가 로그 B 곱하기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가 되겠다. 실제로 이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한쪽으로 넘겨서 원래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오른쪽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얘로 묶이면서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C 그 다음에 묶었어요. 그럼 로그 B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0이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얘가 0이라는 것은 뭐예요? A랑 C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얘는 B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B는 1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아까 문제에서 A, B, C는 모두 1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럼 뭐예요? 아, A랑 C랑 뭐하는 거다? 같은 거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됐죠? 그럼 뭐예요? 우리 A는 C랑 같다. 이것을 이 마지막씩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이제 A와 C가 같으니까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자리에 A 대입할게요. 시자리에 A를 대입하자. 그러면 여기가 로그 A 더기 로그 A. 이 로그 A는 여기도 로그 A 곱하기 로그 A, 로그 A의 제곱이 되겠다. 자, 로그 A도 2차 식이고요. 넘기면 로그 A로 묶어주고요. 그러면 로그 A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 얘가 0이면 A는 1. 얘가 0이면 A는 100. 당연히 누굽니까? 그렇죠.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10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100이면 당연히 누구도 100이다. 그렇죠. C도 100이라고 구했고요. 우리 마지막 B만 구해주면 되겠다. B가 속한 거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100을 여기 맨 윗줄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자, A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로그 100이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얼마 2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로그비가 하나 있고 여기 로그비가 두 개 있어요. 얘 넘기면서 얘가 로그비 하나가 되겠고요. 2 빼기 로그입니다. 얘는 로그 100 빼기 로그 2가 되니까 로그 50이 되겠다. 따라서 로그 50은 B랑 같구나. B는 5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B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전부 다 뭐하라? 더하라.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50이죠. 됐죠?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스 5 5 6 6 7 8 9 7 11 12